내일 시장은 어떨까요?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께 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은 내일 어떤 종목을 좀 보면 보시고 계십니까? 네, 지금 내일 봐야 될 종목은 바로 한국 화장품인데요. 이게 조금 애매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자 보복 조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비자 보복 조치에 관련된 이슈가 오늘 나와줬습니다. 오늘 나와줬고 이게 오후 때부터 좀 발의가 되고는 있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중국에서도 입국자 격리 제도를 2년 10개월 만에 폐지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또 정부를 통해서 입장이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거에서 양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이념 차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적인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준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떨어졌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더 매우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31일 중국 여행의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릴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에 중국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거든요. 그래서 양극 간에 좀 어느 정도의 협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국 화장품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 28일 이후로 단기 조정을 받은 이후에 또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단기 조정을 받았지만 지지 구간을 통해서 다시 우상향 추세로 전향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뭐 크게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지금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만 좀 잘 나와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를 목표가 봤을 때 9,4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화장품이 화장품주로서 수급 시 수급이 들어올 경우에 가장 먼저 상승하기 때문에 이 이슈에 따라 한국 화장품은 좀 더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매수가 지금 시점에서는 시초가로 좀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00원, 손절가는 7,650원 이탈 시 그때는 매도를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역시 중국 관련해서 오히려 좀 내일 공략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반정민 소장님은 주셨네요. 첫 번째 한국 화장품 받고요. 자 다음은 다음 송가남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한데 송가남 대표님은 내일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종목 지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내어요? 지내어 대표적인 LCL 항공사죠. 저가 운임을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큰 부담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오프닝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수익성이 연관돼서 나올 수 있겠다. 주가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접근해 보신다면 크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주가 가격대를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하락했지만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오면서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 운송 산업에 속하고 있지만 대형 항공 운송사에 대비해서 이런 저가형 운송 산업 같은 경우에 더 특장점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가벼운 운임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항공 물류 산업에 더 적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물류 산업, 항공 외에도 해운 같은 이런 물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 세계적인 물류 산업이 아직 회복되진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이런 운송 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런 저가형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류보다는 아무래도 항공 쪽 해외 여행객들의 수요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더 주가에 좀 더 반영될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처음에 지금 가격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초가 이하로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2만 500원, 손절가는 1만 5천 7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해어 LCC 관련 종목도 여전히 좀 지켜볼 만하다. 내일 시초가의 움직임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네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는 인공지능 기반 필기 및 영상 등 개발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즉 AI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인공지능 솔루션 AI 바우처 수요 기업으로 좀 수요 기업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공급 기업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공급자로서에 대한 수혜를 나중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또한 이러한 뿐만이 아니라 작년 8월 의료 AI 서비스 고도화 개발 협약 등을 통해서 의료 쪽에서도 방면으로 굉장히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AI 관련된 부분들과 로봇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이 기업도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로봇주, AI주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 12월 중순부터 굉장히 상승폭을 좀 보이면서 우상향 추세로 계속 유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거래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고 현 구간 위에서는 지금 별다른 저항 공간이 없기 때문에 최근 거래량을 동반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시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간과 외인이 12월 중순부터 순매수세 유입이 들어오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로봇 AI 등의 삼성자 이슈를 통해서 최근에 계속 테마로서 계속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셀바스 AI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로 좀 진입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먼저 9,200원까지 목표효과를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7,600원 이하로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접근을 하는 전략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바스 AI, 인공지능, 로봇 관련, AI 관련 종목들 요즘 최근에 핫하죠. 내일도 저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장 마감 시황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